10년 전 말랐을 때는 255mm를 착용했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260mm를 신었고 그것마저 작아서 265mm까지 신게 됐다. 92kg까지 증량되면서 발바닥 살까지 많이 찐듯하다. 2021년 1월 1일부터 발바닥 살 변화 과정이다. 어이 차가. 니 밖에 안나가냐 발바닥이 왜 이렇게 곱냐. 몸무게 28kg가 되면 이 영상을 삭제하고 최종 변화 과정을 올리겠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다. 이 새끼가 28kg를 감량하는건지 아니면 28kg까지 뺀다는건지 정답은 몸무게 28kg될 때까지 빼는거다. 근데 말이 안되잖아. 뼈밖에 안남아도 28kg나 안될거같은데. 자 그...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28kg까지 뺀다고 한번만 더 강조하며 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8kg 28kg 28kg의 의미는 조만간 말씀드릴게. . 찍다보면 발목에 무리가 온다구. 시원하다. 냄새 좋지?